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새롭게 내가 태어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어제 선언을 했단 말이죠. 지금 그동안 지적되어 온 여러 가지 청년층에 대해서 부족한 면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태도나 자세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는 셈인데요. 이게 좀 잘 바꿔지고 또 그게 국민들한테 많이 어필해가지고 받는 계기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윤석열 이 모든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이렇게 나이가 났겠어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니까 아다다닥 분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위기 때 분란이 커지거든요. 그럼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윤석열 본인의 자질 논란. 잇따른 실언과 망언. 어? 이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같아? 라고 느낀 자질 논란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여러 위조 경력, 경력 부풀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가치의 말하자면 파괴.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대표 이미지였는데 조국 장관 집어넣고 살아있는 권력 잡는다. 어? 이 사람 강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 자기 부인은 온갖 불법 탈법을 다 했네?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걸 감쌌잖아요. 형사적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어이 뭐 다 불법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 허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일부 허위가 있다는 건데 일부 허위를 반성을 해야지 다 허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허위가 아닌 걸 감싸주는 것은 그게 뭐냐? 불법은 아니라는 소리인데 그게 이제 법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죠. 아 법규 숫자들이 네. 보면서 어? 윤석열은 똑같은 놈이었네?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 세 번째가 선대위를 둘러싼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문제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과의 문제를 못 푸는 걸 보면서 아니 같은 변 내부도 못 풀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이 세 가지가 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거예요. 자질, 친인척, 리더십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음, 그걸 발견. 이거를 스타일을 좀 바꿔서 예를 들면 약간 이미지 웨이킹 새로 하고 그런다고 해결된 문제냐? 자, 김건희 씨 문제 어떻게 털 거냐? 안 털었어요? 요양 간다고. 이준석 대표 문제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리더십 문제. 관계잖아요. 관계 매짐. 본인 자질이야 어떻게 써준 대로 읽으면 되니까. 네. 그거는 좀 감 묻힐 수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와 TV토론 가는 순간 끝납니다. TV토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세 번 해도 돼요. 이번에. 세 번보다 더 한다고. 많이 안 해도 돼요. 많이 한다고 많이 보시는 거 아니야. 사실. 그건 윤석열 후보 말이 맞아. 열 번 하면 열 번 봅니까 보통. 열 번 중에 한 번 보시지. 기자들은 몇 번 봐야 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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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반인들은 한두 번 가장 중요한 토론회만 보고 나머지는 기사로 보죠. 나중에 뒤로 짤로 도는 거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몇 번을 하든 사람의 능력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질과 능력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분장하고 변장을 해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후보로부터 비롯된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60일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렵게 봅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어렵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당원과 지지자들이 뽑아 민주주의 졸업을 선출한 후보를 지지율이 낮으면 교체하라? 그건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후단협이 흔들던 논리인데 농담으로라도 저는 그런 소리 하는 자들은 다 반민주주의자다. 그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내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해? 민주주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는 거지 무슨 민주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교체하자. 그런데 후보가 사퇴해야 교체할 수 있지. 본인이 사퇴 안 하는데 어떻게 교체합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0%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당이 달라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세 가지 윤석열 후보의 문제. 2개월 60일 안에 바꿀 수 있을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개월 30일에 들었고. 3개월 30일에 대해,